정치학연 치킨게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각자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 마주오는 차를 피해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핸들을 먼저 꺾은 패자는 치킨, 즉 비겁한 겁쟁이로 몰립니다. 어느 한쪽도 핸들을 꺾지 않고 끝을 보면 두 사람은 모두 게임에서는 승자가 되지만 결국 충돌하는 것으로 양측은 자멸하고 맙니다. 식사수 목장이 말머리뿐에 불과하던 부시는 도독적 미소가 인간 충돌이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정치학연기계가 독립적인 공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국과 세상이 없게 벗어버린 것입니다. 박수 점들에게 차려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나는 조선인민군 정경들의 이름으로 음숙지 정답니다 북핵 사태 이후에도 북한과의 양자 대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고 있는 미국 임정일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핵무기 개발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 2006년 가을 세 번째 북핵 위기를 맞은 한반도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의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14년 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성사시킨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험천만한 도전입니다 외신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뼈아픈 기억을 가진 우리는 다시 한번 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참으로 무거운 짐을 안게 됐습니다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를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미국 지금 북한과 미국은 벼랑 끝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저희 PD수첩은 긴급히 UN본부가 있는 뉴욕과 워싱턴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뉴욕 UN본부에 도착한 것은 지난주 목요일 세계 언론이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을 대북 제재 결의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북핵 실험 직후 미국은 UN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었습니다 북핵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UN의 대북 제재가 미국의 주도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단연 미국 대사였습니다 미국이 UN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선별했다는 존 볼튼 부시 정부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볼튼 대사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김정일을 연일 성토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향후 북한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미 북핵 실험 직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라는 원칙에 동의했었습니다 러시아, 일본은 러시아, 일본은 서비스와 함께 활성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좌우 행동을 지켜주기 위해 현재 저희들이 선정된 홍보원이 힘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시들의 정보를 einzelnen 원칙에 대해 그리고 recy quase 전한 경제에 대해 방역시설 수업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소리를 향해 보도록 할 것인가 비상철은 요즘에 핵실험 성공 발표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 비난에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제재가 임박했을 땐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북한의 철저한 무대용이 한국을 비롯한 유엔 각국 퇴사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북한이 지난 미사일 발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무런 외교적인 교섭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내 안보리의 조치를 취한 과정에 지금까지 유엔에 그런 예가 별로 없을 텐데 아무런 관심이나 교섭이나 외교적인 표현을 해오지 않고 있는 게 아주 우려스럽다는 거죠. 별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회의엔 애초부터 무력 사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7장 42조에 포함은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제재가 추가될 유엔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의 성추문 사건이 말렸던 워싱턴 증가엔 북핵 사태가 새로운 정쟁거리로 급부상했습니다. 고시 책임론의 공화당은 사활을 끌고 반격 중입니다. 불과 6주 뒤면 미 의회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은 북핵 사태를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미국의 한 인터넷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공화당의 선거용 CF가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올브라이트는 클린턴 정부 당시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인물입니다. 공화당은 CF에서 클린턴의 북미 대화가 북핵 사태를 몰고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목전에 두고 터져나온 북핵 실험 사태. 세계정치 1번지 워싱턴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았나요? 아, 아니요. 놀라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인데요, 뭐. 결국은 터질 일이었죠. 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미국에게 우리를 공격하면 일본이나 남한을 공격할지도 몰라라고 협박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핵실험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시위라고 일축하는 워싱턴 시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반감은 상당했습니다. 최선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솔직히 말하면 김정일이 죽거나 아니면 권자에서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후계자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부시가 북한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하세요? 대처했다고 할 만한 게 뭐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떻게 응징할까 하는 데만 신경 쓴 것 같아요. 북한이 계획대로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제겐 전혀 놀랍지 않아요.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잖아요. 부시 정부는 북핵실험 직후부터 북미 양자회담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들을 비롯해 아버지 부시 정부의 국무부 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까지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양자회담을 마련할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체면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말이죠. 고위직의 특사를 북한에 파견한다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이런 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부시 취임 이후 줄기차게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번번이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감행 직후 공화당 주요 인사까지 양자 대화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미 간의 직접 협상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에 양보하면 북한은 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우리를 자극할 겁니다. 애완동물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도 상을 준다면 나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허용하는 범인은 육자회담을 통한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취재 중 한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내외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이 강연회의 주제는 북한과 한미동맹의 미래. 강연자는 크리스토프 힐 미 국무부 차관부였습니다. 그 역시 양자회담 촉구 여론을 일축했습니다.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거세지고 중간 선거가 공화당의 패배로 끝날 경우 부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북미 양자회담에 나서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더 이상 핑계를 못 대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양자회담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클린턴 정부 말기 대북 조정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했던 웬디 셔먼을 만나봤습니다. 그녀는 북핵 실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길뿐이라고 했습니다. 협상 채널을 열어둔다는 것이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상대편과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기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은 유엔 헌장... 북핵 실험 엿새 만에 유엔 헌장 제 7장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국제사회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 측이 표기를 거부한 채 퇴장하자 미국 측은 북한의 유엔 축추를 주장했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사 박기련이 퇴장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유엔의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제재 행위를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는 북한 대사의 언행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엔의 제재와 예상되는 후속 조치들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의 북한은 더욱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북한은 그토록 핵 개발에 집착하는 걸까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인권 문제에서 대량 살상 무게에 이르기까지 부시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 부시의 시대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 했습니다. 그런데 북핵 실험 직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부시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실패, 우리의 적은 김정일이 아닌 부시 등의 표현으로 부시 행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론인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북핵 실험은 부시 대북 정책 실패의 증표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 부시의 대북 정책이 다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접근을 선호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거나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비난했었죠. 도대체 부시의 의도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문호를 개방하게 하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시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둘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협상을 통한 핵 프로그램의 종결을 원했고 다른 한쪽은 북한 정권 자체의 붕괴를 원했습니다. 양측은 이 갈등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국무차관부로 상징되는 온금파와 딕 제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강경파로 나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 결과 잠시나마 힐 차관보가 육자회담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었죠. 육자회담 미국 측 대표인 힐 차관보. 그는 지난해 9월 북미 공동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지난해 7월 베이징에서 개막된 4차 육자회담의 성과였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로써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 북미 간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도착한 북미 공동선언은 곧 운명을 다합니다. 미국 관계 양파들이 다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9 공동합의 직후에 미국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비로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북한은 다시 맞불 작전으로 와서 경수로부터 먼저 미국이 주면 얘기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받아쳤고요. 또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까지 복합적으로 섞이게 되니까 합의문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문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9.19 공동선언 직후 북한의 위조 집회 제조 등을 문제삼아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8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대북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버시바오 주한 미 대사가 북한을 범죄 정권이라고 칭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북한의 계좌에 대한 제재를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 계좌까지 확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금융 제재를 모욕과 위협으로 본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홍콩, 방코델타시아 은행에 예치했던 4,500만 불 전액을 압수했습니다. 불법 합법 자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법 자금과 합법 자금을 분리시키고, 합법 자금은 북한에게 돌려줬어야 했습니다. 체면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너희의 합법 자금은 돌려줬으니 육자회담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불행히도 부시 행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법 자금이냐 불법 자금이냐는 차이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북한 금융 제재에 미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위조 집회를 만드는 것 같은 행위를 용납할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말만 무상할 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미화 100달러 지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잉크를 제조하는 유일한 회사가 스위스에 있는데 미 정보국에 의하면 북한의 지폐도 같은 회사의 잉크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증거로 들고 있는 거죠. 김정일은 지난 9월 대북 금융 제재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핵실험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취재진은 부시 정부 대북한 정책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허더슨 연구소 호로위츠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그 역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중에 한 명입니다. 부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집약돼 있다는 호로위츠 보고서. 딕 첸의 보통형 등 미 고위급 인사들이 필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엔 김정일 정권을 가능한 빨리 끝장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이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한다면 말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김정일 정권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목표라는 호로위츠의 주장은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오콘이라 불리는 강경파들이 미 정부 대북한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김정일을 겨냥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부시 역시 김정일 혐오감을 여러 차례 드러내었습니다. 네오콘이란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말로 부시 집권 이후 실세로 등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부통령 딕 제이니, 국방부 장관 럼스펠트, 전 국방부 부장관 월퍼위치,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주로 이들의 머리와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2년 전 북한은 핵 동결을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이 맺은 제네바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이 합의가 지켜졌다면 오늘의 북한 핵실험 사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이 서명했던 합의문엔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북한은 원자로를 동결하여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 핵 위기를 넘긴 민주당 정부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합의 직후인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성을 거둔 뒤 제네바 합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주축이 바로 현재의 럼스펠트 장관입니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의 대북 접근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악당인지 잘 알고 있으며 하나씩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란과 북한을 위협하면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미국이 쳐들어가서 너희들도 전복시키겠다는 식으로요. 북미 제네바 합의는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중유 제공 이외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정권 교체를 통해 부시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로 백악관을 찾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 부시 정부는 전임 클린턴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을 모두 배제시킵니다. Anything but 클린턴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9.11 이후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방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후 미국에 대해 체제 안전을, 문서로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일축해 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마주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하면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제로 군비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2002년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며 북한에 대한 중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94년 제네바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북한은 핵 감시 카메라를 끄고 IAEA 핵 사찰전을 추방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관은 협상의 방법으로 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때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협 탈퇴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북핵 실험의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구 건설에서 일대피약을 창조해 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정일은 자신과 자신의 정권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과장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는 것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가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싶었더라도 북한 정권의 속성을 고려해봤을 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직후 미국 등에선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어제 미국과 정부 국장실은 핵실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부유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9일을 기해 이전과는 다른 한반도에 살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국내와 미국의 보수, 진보, 양측의 전문가들 중에 현재의 북핵 사태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직접적인 피해는 바로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우리에겐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1994년 우리는 이미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던 1994년의 위기를 되돌아보면 혹시 현 사태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북한과 미국이 핵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립한 것은 아버지 부시 때부터였습니다.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스팟 2호가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촬영한 것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에 착수한 것은 이미 1964년의 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구소련이 자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북한 핵과학자 200여 명을 소련에 유학 보냈습니다. 이후 김정일이 주도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엔 가속도가 붙습니다. 한반도의 첫 핵위기를 불러왔던 것은 1993년 북한의 MPT 탈퇴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핵시설 사찰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사찰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찰단에게 방사화학실험실 등 두 개의 시설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비밀이 없다고. 나한테 패밀라스. 물론 있으면 군사비밀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플린턴 정부는 북한이 시설 전체 공개를 거부한 채 MPT를 탈퇴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설이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미 간 핵위기에 따른 미국 정부 내의 논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94년 2월 레인이 주한 미 대사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소개령을 내리기 불과 하루 전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미국의 북한 영변 폭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민간인 소개령은 영변 폭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변의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가능성 중 하나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미국의 한국 내 자국 민간인 소개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언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오판한 이유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정부 내에 영변 폭격 논의가 어떻게 결론났는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그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실행 전에는 아마 우리 정부에다가 통보를 하질 않을 거죠. 미국 사람들은 똑같이 2급 비밀이면 시크릿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크릿 노폰이라는 게 붙어요. 노 포리나. 2급 비밀이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알림은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죠. 1994년 미국의 대북한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위기에 한가운데로 내몰렸던 한국. 현재의 사태에서도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위기가 장기화되고 미국 증원군의 한반도 파견이 임박하게 된 데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3년 북한의 MPT 탈퇴 직후 한승주 외무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미국이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도출된 것이 1993년의 북미 공동선언. 그런데 한국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결과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우리에게 북한과 협상하라고 요구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 정부에게 협상의 모든 과정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할 무렵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 남북 대화가 배제된 북미 간 대화에 국내 언론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후 진전이 없던 북미 관계는 미 의원들의 반국으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강석주에게 직접 받은 원본 문서입니다. 1993년 10월이었는데 당시 북한의 입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핵무기 등 무력 사용 금지 및 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몇 주 후에 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접근, 즉 일괄 타결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일괄 타결이니 포괄 타결이니 이렇게 보도됨으로써 내용적으로 잘못 보도된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철저하고도 강범위한 이렇게 작구를 완전히 고침으로써 그 내용면이 사실상 달라진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내 언론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북미 대화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포괄적 접근에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이라는 기관차에 끌려다니는 짐차 노릇을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맨 앞 기관차에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구대로 정책의 이름을 포괄적인 접근 안에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 안으로 바꿨는데 단어만 바뀌었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그 내용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해를 넘기면서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 한반도의 대대적인 증원군 파병 및 무기 증강을 결정했고 한국 내 미국인 소개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위기의 정점에서 돌파구를 연 것은 대화였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 카트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백악관에서 한반도 증원군 파병을 최종 승인하던 날. 평양에서 카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트의 중재로 재개된 북미 대화는 마침내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그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과 북한이 육자회담과 양자회담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면서 외교적으로 협상해보는 것뿐입니다. 효과가 있겠냐고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방법을 더욱 심각하게 추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신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1994년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금 미국은 이라크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심각한 문제의 직면이 있습니다. 전쟁이 지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한반도의 핵위기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작정이라도 한 듯 북한은 방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추대된 날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데서 마음이 무겁고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북핵위기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방기문 장관에게 거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이 나라를 믿습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그는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인이고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재해야 하고 우린 그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북핵 사태는 조기에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돼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한국의 외교력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놓고 격론 중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햇볕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북한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소액의 돈이 핵 개발에 크게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토록 위험한 핵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면 꼭 남한이 아니었어도 어디에서든지 돈줄을 찾았을 겁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국지전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막히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체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성숙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화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위치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를 잘 파악해야 하고, 당신이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강한 쪽이라면 말이죠. 오늘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민간 차원의 개성공단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까지도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PSI를 통해서 북한 압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북핵 사태를 취재한 박건식, 박상환 PD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상환 PD, PSI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PSI, 즉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말 그대로 대량 살상무기가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입니다. 절대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국지전을 감수하더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참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공통점은 어쨌든 PSI가 최악의 경우에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PSI 참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만, 우리 정부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건식 PD, 국내외 안팎으로 신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PD 취재팀도 유엔에서 반기문 신임 총장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하필 북핵 사태의 와중이라 반기문 신임 총장의 어깨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반기문 신임 총장이 북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코피아난 현 사무총장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를 수월하는 세계 대통령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반기문 신임 총장이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무모한 행동들과 현재의 강경한 미국의 대응을 볼 때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통한 해결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벼랑 끝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 그리고 국민들의 성숙한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